버핏의 가르칭 워렌 버핏의 12가지 인생 조언 너무 많은 일을 잘못하지 않는 한 인생에서 몇 가지 일만 올바르게 하면 된다. 신뢰는 만들어지는데 평생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5분도 안 걸린다. 오늘 누군가가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비가 오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방주를 짓는 것은 중요하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다. 그러면 그 좋은 행동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리라.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성공하는 사람들과 정말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정말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든 것에 노라고 말하는 것이다. 인정한 성공이란 내가 사랑해줬으면 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이다. 나는 넘지도 못할 7피트 장대를 넘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나는 내가 쉽게 넘을 수 있는 1피트 장대를 주의해서 찾아본다. 기회가 왔을 때 일을 하. 내 일생에는 한꺼번에 수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보기가 오랫동안 계속되던 시기가 몇 번 있었다. 만일 내가 다음 주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나는 뭔가라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썰물이 빠졌을 때 비로소 누가 벌거 벗고 케엄쳤는지 알 수 있다. 정직은 아주 비싼 재능이다. 싸구려 인간들에게 기대하지 말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